여긴 하나 더 지을게 일꾼이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? 한번에 성공할 수 있겠지 야 이 친구 나랑 생각이 똑같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잠깐만 나랑 생각이 똑같은데 이 친구는 어 돌아오네요 하지만 나는 돌아오지 않지 딱 칼을 꺼냈으면 이제 무라도 베야죠 바로 부징하겠습니다 그렇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자 파일론 동시에 지었구요 자 여기다가 게이트를 짓겠다 어 못지을걸 못지을걸 하지만 나는 여기 게이트 짓고 제가 먼저 지었습니다 게이트 게이트 못지었어 지을 자리가 없어 지금 여기 지어야 되는데 어 여기 지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어지거든 이쪽에 자 당황스러울게 지금 미네랄도 제대로 못파고 자원 채취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너팔런이 한번 더 꽂힌다 매너팔런이 한번 더 꽂힌다면은 얘기가 좀 다르죠 어 그리고 게이트가 하나 더 지어진다면 이것도 깨야 되거든 어 지금 자원 채취율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프루브 4마리밖에 일을 못하잖아 어 자 여기서 또 한번 들어갈수도 있어요 이제 매너팔런 자리가 좀 부족하기때문에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요쪽에 포지정도 포지정도 지어줘도 되겠고 자 이 친구 어 자 게이트 깨기 바쁘죠 이게 거의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흐흐흫 흐흐흫 아니야 일을 못해 이들 어 자 여기다가 게이트 하나 더 지켰으면 요거 깰으면 또 요거 깨야돼 어 깰게 많아 지금 이거 깨러와야지 또 어 이제 포지도 지어줬어 포지도 여기 하나 더 지을게 더 지을게 이건 일꾼이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자 지금 미네랄 채취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게이트가 또 완성이 됐고요 야 이 친구 그거 포토 포토 주시 그 뒤에 포토 그 의식하고 있구만 아 미션은 성공했죠 그럼요 공기 Super 개논도 하나 지워줬습니다 자 같이 막아 그래 어 막아 난 살아갈래 이거는 어차피 페이크거든 페이크 자 캐논이 그사이에 캐논이 또 완성됩니다 캐논이 자 두마리 두마리에다가 자 이거는 이거는 페이크에요 페이크 가두기 가두리 양식 자 가두는거 지금 풀오브가 또 세마리 갖췄습니다 세마리 나는 이러면서 이제 발전할게요 자 질럿도 하나 찍혀있고 이거 관련완성되면은 또 이제 언파워드가 풀릴거에요 아마 나는 또 평화롭게 일하고있거든 지금 어? 자 이제 질럿 한마리만 나와라 어? 나오면 됐다 어? 딱 한마리 나왔구요 지옥이지 그러면은 어? 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? 한마리만 더 한마리만 더 한마리만 아 이거 아쉽네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파일럿을 또 지어줄게요 지금 아직도 지금 건물 재고를 못해가지고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크거든요 굉장히 지장이 큽니다 지금 길럿이 또 떠날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? 프로브 차이봐 프로브 차이 어? 프로브 차이 엄청 심하잖아 지금 자 상대도 좀 당황스럽긴 할거에요 지금 어? 나 이제 코어 거의 완성해다가 프로브도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건물들이 또 시약구도 잘해주고 있어요 포지 때문에 포지 때문에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자 바로 아둔 아둔까지 한번 가보자 아직도 철거를 못했어 지금 지금 자 이제 코어 완성 자 다크 일단은 프로브도 하나 소멸 시간도 있는데 뭐 대놓고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구나 여기 아이고 원숭곰아 고맙다 파국의 송구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그래 어 일 잘하고 아이고 또 미션 성공했다고 어 고마워 아 이거 잡아야되는데 짠 테마가 아둔을 테마 칼을 지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잡지 한마리만 한마리만 어? 그러면서 이제 멀티도 하구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도 하구요 야 진짜 초반에 게임이 터졌죠 이제 이제서야 수습했는데 이제 막 수습하니까 또 다크가 이제는 다크가 오지 어? 네 다크가 올 때가 됐어요 어 이거 드라군 어? 자 무시하고 드라군만 잡아 자 지금 로고도 없기 때문에 어? 야 포즈 지웠어 잠깐만 이거는 다크를 봤다는건가? 뭐야? 뭐냐? 못찍게만 하면 되거든 캐논을 못찍게만 하면 되거든 이제 다크 떴고 어? 야이구 원숭구마 고마워 자 길망 지금은 이제 캐논즈도 늦어요 너무 늦었어 야 푸르브도 엄청 많고 지금 자 다크 4마리까지 찍어줬구요 자 늦었지 어? 자 2마리는 또 막아볼까 여기서 모를수도 있거든 자크 썰리는지 아 박구나 어? 하지만 어? 받을수도 없지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